네, 안녕하세요. All that grammar, 형용사와 부사 개념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잘 미리 들어두셔야 됩니다. 우리 형부사 다 알고 있어요. 형용사와 부사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 풀기 전에 최소한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도 반드시 한 번은 들어두시고 개념이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부분만은 꼭 알아두셔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잘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은 형용사와 부사를 가르칠 때 항상 별명을 붙입니다. 수식하는 형제들이라 하죠. 수식이 뭡니까? 뭔가를 꾸며주는 거죠. 꾸며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수식하는 형제들이니까 형제들은 어때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엄마, 아빠가 똑같다는 면에서는 수식한다는 면이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이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 이렇게 나눠 놓고서 각각의 핵심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놨습니다. 왼쪽에 형용사부터 볼게요. 형용사는 기본으로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하는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하고 대명사랑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보어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보어라고 하는 것은 품사로서의 형용사랑 달리 문장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런데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형용사다 이겁니다. 이건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형용사가 돼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형용사는 보어가 된다라고 하는 걸 당연한 전제로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부사는 그럼 뭘까요? 당연히 보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보어가 둘 다 된다면 수식하는 형제가 아니라 보어도 되고 수식하는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식하지만 다른 점. 형용사는 보어가 되고 부사는 보어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치를 물어보게 되죠. 어느 위치냐는 건데 안타깝게도 부사는 랜덤한 위치에 나옵니다. 랜덤. 어디든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어디든지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다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사의 위치는 랜덤한 거고 우리가 부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제하면 오류예요. 그러니까 내면 안 되는 거죠. 다만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의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 올 경우에는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한 단어 짧게 되는 거고 뒤에서 올 때는 여러 단어로 구성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느냐 뒤에서 꾸며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위치를 보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보호 위치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거죠. 부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부사를 수식하는 게 죄송해요.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형용사라면 부사는 말 그대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됩니다. 부사는 우리가 품사편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본으로 adverb 그래서 원래가 부사이면서 중간에 동자가 들어간 거였다. 그래서 부동사라는 얘기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고 부니까 부반장처럼, 부회장처럼 기본으로 동사를 옆에서 막 설명해주고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먹었다면 얼마나 먹었는가? 어디서 먹었는가? 누구랑 먹었는가? 언제 먹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부사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형용사와 부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보호가 되는가 아닌가 이걸 알아두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수식하는 형제들 알아봤고요. 그 다음 포인트로 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시험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를 하나씩 하나씩 짚는 부분인데요. 기본으로 아까 얘기했던 수식하는 형제들이란 말 다시 한 번 썼습니다. 수식이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공통점이죠. 그러면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남는 것이 결국은 보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물어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경우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부사의 구별에서 매우 매우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호가 된다면 형용사,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부사가 된다는 점 이거는 암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암기하시고 뒤에 나오는 문제 풀 때도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문제 나올 때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형용사, 부사 모두가 동등비교, 비교급, 최상급이 가능해진다. 우리 동등비교라고 하는 것은 S에서 동등비교가 나와서 뭐뭐만큼으로 해석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비교급은 ER 붙는 거죠. 뭐뭐보다 그러면서 THAN, THAN 나와주는 녀석 그 녀석이 바로 비교급이고요. 최상급은 THE MOST, THE BEST와처럼 더가 붙고 누구누구 중에서 최선, 누구누구 중에서 제일 잘하는 이런 식의 표현이 바로 최상급이에요. 이게 바로 형부사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비교에서도 형부사의 구별, 비교급에서의 형부사의 구별, 그리고 최상급에서도의 형부사의 구별이 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쫄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기본으로 수식하는 대상을 잘 파악해 보세요. 명사를 수식한다면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사를 꾸며주는 구조라면 당연히 부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을 깔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부사가 모두 된다는 걸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비교급을 낳았을 때 딱 이 자리인데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이게 어떤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수식이라면 어떤 대상을 수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보어인가 아닌가 이 정도를 따져보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던 수식하는 형제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걸 바탕으로 적용해 보는 또 다른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갔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막상 형부사를 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단어를 딱 봤는데 이게 회용사인가 부사인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단어의 뜻을 암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부사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해보세요. 그 단어 여러분 외웠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랑 명사랑 어울리면 형사입니다. 다만 동사랑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부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에 예를 들어 높은, 그러면 높은 산이잖아요. 그럼 명사랑 어울리죠. 높은 가다. 이상하죠? 동사랑 안 어울리거든. 그럼 높은은 회용사예요. 그럼 하이를 무슨 뜻인지 외웠잖아요. 그죠? 슬로우, 느린이라는 단어는 느린 공, 슬로우 볼이라고 명사로 꾸며주고 명사랑 잘 어울리잖아요. 슬로우는 회용사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빠르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말. 빠르게는 동사랑 어울리죠. 빠르게 공, 이상하잖아요. 빠르게 던졌다. 맞죠? 그러면 동사랑 어울리니까 그거는 부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기본으로 구별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내용까지 봤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하고 원칙을 정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영어에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개념으로 풀기보다는 우리가 암기해두시고 아, 얘들 좀 이상하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 즉, 주의해야 할 형용사와 부사들이 되겠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제가 빈 공간 딱 써놨는데 지금 스크린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딱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high라는 단어는 기본으로 높은과 높게를 쓰는 형부사를 같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high-mountain, fly-high 둘 다 가능한 것이죠. 근데 ly가 붙으면 뭐라고 적혀있나요? 그렇죠? 매우라는 의미 very의 의미로 강조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높게라고 해석해도 대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문법 문제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차이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hard-dog or hardly hard는 어려운과 어렵게가 둘 다 됩니다. 즉, 형용사와 부사가 돼야 되죠. 근데 hardly가 되면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준 부정어 부정적인 억구를 내서 도치까지 만드는 파워풀한 녀석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hard하고 hardly를 처음 봤다. 그러면 깜짝 놀라지 말고 지금 제대로 외우셔야 돼. 오케이?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세 번째, near는 가까운 가깝게, nearly는 거의 뭐뭐하지 않게 혹은 뭐뭐, 거의 deep은 깊은과 깊게 deeply가 되면 이 녀석도 매우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very가 된다. 이 둘이 같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죠. late가 이겁니다. 늦은과 늦게가 둘 다 되죠. 근데 lately 그러면 최근에 라고 하는 부사가 된다는 점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건 가장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lately 라고 하는 것은 최근 거 이런 식의 설명 이런 단어들을 당연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라고 됩니다. 그냥 당연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시를 좀 드러놨는데요. He's a hard worker 나왔습니다. 그는 hard worker다. 그러면 근면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hard는 힐을 꾸며줄까요? works을 꾸며줄까요? 당연히 works 동사를 꾸며주는 것이죠. 그럼 그는 열심히 일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hard라는 단어는 정말 똑같이 생겼지만 어느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명사를 꾸며주는 허용사 자리일 때는 근면한 열심히 하는 일하면 works을 꾸며주는 랜덤한 자리의 부사라면 열심히 라고 하는 부사로 쓰여질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 있다는 것이고요. All my family are early risers. early라는 단어하고 they go to bed early 이 녀석이 어떻게 꾸며주고 있는가? all the risers 얘기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all the risers 그리고 배드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고을 꾸며준다고 볼 수 있죠. they go to bed early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아침형 인간입니다. 가 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they go to bed early 그들은 일찍 침대 침대로 갑니다. 즉 잠자리에 듭니다니까 그들은 일찍 침대가 아니라 일찍 자러 간다. 동사랑 어울리죠. 똑같은 단어지만 효용사, 부사 효용사, 부사로 쓰여질 수 있음을 알아두시라. 이거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he has enough money to buy his own house 두 번째 나와 있는 예시에서는요 똑같이 생겨있는 enough란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각각 분석해 본 겁니다. 여기서는 money를 꾸며줬죠. 그러면 여기서 해석해 보면 그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하도록 자신만의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이니까 돈을 꾸며주는 enough가 효용사 앞에 나와 있죠. 아까 효용사 위치 어디라고 그랬어요? 명사의 앞, 뒤 한 단어면 앞 여러 단어면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 기억나죠? 뒤에 있는 걸 보면요 아래 보시면 he is rich enough to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enough가 rich를 꾸며주죠. 어? 다른 거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그인가요? 땡 충분하게 있다인가요? 땡 다 틀렸지? 그럼 뭐야? 앞에 있는 rich를 꾸며준 거라고 인정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충분하게 부유한 거죠. 그럼 부사가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영단어의 위치에 따라 품사가 바뀐다라고 여러 번 수업식이 얘기했는데 품사론도 얘기하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 사고를 갖는 게 중요하죠. 단어 하나는 이건 무슨 한 가지 뜻이야 라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영단어는 위치에 따라 바뀌어요. 우리나라만은 그 단어의 뜻에다가 다른 걸 붙이죠. 뭐뭐하게 뭐뭐하는 뭐뭐의 뭐뭐로 다 딱 붙이면 동사가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를 형태를 보면 아 이게 대충 무슨 품사겠구나 라고 우리나라 말은 알아요.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위치가 어느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enough의 위치는 여기서는 부사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enough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줬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형부사로 hard란 단어에다 ly 붙이는 hardly를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한다. he hardly works 둘 다 부사로서 앞에 있는 hard는 동사를 꾸며줬고요. 뒤에 있는 hardly도 중간에 있는 단어가 works를 꾸며줬죠. 근데 뜻이 달라진다는 거죠. ly를 붙이면 보통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부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hard란 단어나 아까 써던 near, deep 이런 단어들은 뜻이 바뀌면서 완전 다른 뜻으로 전용된다는 점이죠. 용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열심히 라는 의미로 works를 꾸며줬다면 아래에 있는 건 좀처럼 거의 일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쓰여진 부사입니다. he works hardly works 완전 뜻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영작했을 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지. 그런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부사다 싶어서 ly 붙이면 틀린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정과 서술에서 의미가 차이가 생기는 형용사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정이라는 거는 쫄지 말고요. 한정은 수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이라는 거는 보어로서 역할을 쓰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식한다는 얘기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식이나 한정이 아닌 보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보충은 보어로서 서술을 하는 형태의 이런 구조일 경우에 뜻이 바뀌는 경우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he is 이렇게 적혀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he is present 그러면 그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출석했다. 이런 표현이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로 present present 현재 tense 라는 단어가 붙으면 현재 시제라는 식으로 꾸며줄 수 있다는 거죠. 존재하는 시제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he is late 그러면 그는 늦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late 다음에 Mr. Lee 그렇게 되면 지각하신 분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라는 뜻이 되죠. 이거는 글 자체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문 같은데 late Mr. Lee 그러면 아 이 시가 지각했구나 이게 아니라 돌아가신 이 선생님께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서 it is certain 이렇게 보호로 나오면 확실하다 라고 하는데 certain number 이렇게 꾸며주게 되면 특정한 숫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right도 마찬가지입니다. he is right 그러면 그는 올바르다 혹은 그는 옳은 상태다 가 되는 거죠. 그는 우파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right hand 명사를 꾸며주면 오른쪽 손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점인 거죠. 이 부분을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단어가 자체가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더 문제를 풀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빠른 해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넣어놨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나왔는데요. 오형식에서의 형부사의 구별입니다.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온 것까지 똑같아요. 오형식은 기본으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있는 형태죠. 위에 있는 걸 바로 오형식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가장 어려운 형태죠. 우리가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언어체계가 바로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길게 길게 하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게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호가 형용사 자리가 된다고 맨 앞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해석을 해보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동사했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럼 헷갈려요. 지금부터 여러분 오형식을 이렇게 해석합시다. 잘 보세요. 목적어를 따라해 목적 보호한 상태로 따라하고 있죠? 동사하다. 자, 다시 한 번 갑니다. 목적어를 목적 보호한 상태로 동사하다. 이해가요? 다시 한 번 목적어를 목적 보호한 상태로 동사했다. 형용사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하기 때문에 보충한다는 느낌으로 해석해주려면 뭐뭐한 상태로 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아래 나와 있는 또 다른 삼형식 동사 여기 있는 건 삼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삼형식의 이런 문장 동사는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사로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가 아닌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부사는 그냥 통사로 수식해주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뭐뭐하게 그대로 부사 아니겠습니까? 목적어를 동사한다 라고 해석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장하고 위에 있는 문장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만나게 될 문장은 아래에 문장이 더 많아요. 근데 시험에 내는 거는요 앞에 있는 걸 많이 냅니다. 위쪽에 있는 걸 더 많이 냅죠. 그러면서 헷갈리게 할 거예요. 형용사 부사가 맞니? 근데 뭐뭐하게 라고 해석할 때는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가 나왔으면 뭐뭐한 상태인지 아닌지 보충해주는지 아닌지 이런 걸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암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시 문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어하고 동사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까지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소름 주어, 동사, 목적어 똑같이 생긴 거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차이가 무엇이냐 앞에 있는 건 형용사 뒤에 있는 거 easily는 부사죠. 부사는 누굴 꾸며준나 파운드를 꾸며줍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 나온 목적격부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태 기억나죠? 그래서 그들은 서스펙트 용의자를 쉬운 상태로 생각했다가 됩니다. 파인드가 원래 발견하다가도 있지만 이때 오형식으로 해석되면 생각하다 간주하다가 뜻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 아마도 경찰이겠죠. 경찰들은 그 용의자를 저놈 쉽다 쉬운 상태다 누가 쉬워? 얘를 쉬운 상태로 생각했다가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반면 아래에 있는 이슬리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그들은 쉽게 용의자를 발견했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어? 저기인데? 쟤네? 바로 발견한 거죠. 이해하세요? 얘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죠? 부사의 위치는 랜덤하다고 했어요. 얘 앞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쉽게 그들은 발견했다. 여기다 생각합시다. 그들은 쉽게 용의자를 발견했다. 여기다 생각할까요? 그들은 발견했는데 쉽게 용의자를 발견했어요. 랜덤한 위치 다 됩니다. 그냥 물리적인 물질적으로 어디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표현을 쓸 때 easily 부사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위에 있는 문장은 뭐냐면 일단 잡아놨어요. 그리고 서스펙트 그 용의자를 쉬운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죠. 쟤 뭐 전과 1범에다 한 2시간 조지면 되겠지 뭐 야 너 누구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형태 그럴 때 easy 누가 쉬운 상태다? 베이는 서스펙트다. 근데 easily는 누가 쉬운 거죠? 그들이 쉽게 발견한 거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이렇게 느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의 체류 경험이 길고 영어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둘의 차이를 그대로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경험이 없잖아요. 이 문장을 헷갈리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나올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완전 정복하셨으면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빨리 빨리 넘어가셔도 돼요. 마지막 근데 부족하시다면 제대로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시를 더 만들어봤습니다. Remade the problem simple Remade the problem simply 라고 적혀있죠. 똑같이 우리는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적혀있어요.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쉬운 상태로 만든 겁니다. 단순한 상태로 아래에 있는 거는 단순하게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굴지를 생각해봅시다. 이건 시험 문제라고 생각할게요. 시험 문제를 단순한 상태로 만든 건 누굴까요? 단순하게 문제를 만든 건 누굴까요? 아래에 있는 거는 시험을 낸 출제자 같은 거죠. 그냥 단순하게 시험 문제 만든 거예요. 나다다다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긁어서 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숫자만 바꿨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빈칸만 좀 뚫어놨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만든 거죠.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냥 만들었어요. 되는 거죠. 위에 있는 문자는 문제를 간단한 상태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쉽게 냈기도 했겠지만 제 생각에 여기는 위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단순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그전에는 안 단순했는데 이제는 very simple 하게 만들었다. 이런 경우일 경우에 뭐뭐한 상태로 라고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둘의 차이를 모르시면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두시고요. 문장을 계속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한 상태 뭐뭐하게 둘의 차이를 기억해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5형식의 그리고 3형식의 구별 이런 내용까지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다른 이슈들입니다. 형부사의 구별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 바로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죠. 아까 비교급은 형부사가 둘 다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사는 형형사도 수식하고 부사는 다른 부사도 수식한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급을 수식할 때는 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예를 들어 better more 이런 녀석이 나오면 이때 어떤 부사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much still a lot far even ever 같은 녀석들이 여기 있는 better more 같은 녀석을 꾸며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시험의 문제의 포인트는 very는 비교급을 수식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위에다 하얀색 적어놨죠? 스트레스 받으신 분 빨간색으로 적어주세요. very는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much still a lot for even better 이런 단어가 훨씬이란 의미로 여러가지 단어의 뉘앙스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단어라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많아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데 이때 앞에 있는 게 다섯 가지 정도 되니까 4지선다 5지선다 문제를 내면 very를 하나 섞어놓고서 이 자리에 못 들어간 게 뭐냐 혹은 이게 잘못된 게 뭐냐 라고 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much is still a lot for even ever 기억해 두시고 very는 되지 않는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문제를 양자택일로 둘 중에 하나만 내는 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좀 더 실전적이고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가끔 시험 문제에다 이런 게 나온다고요. very 밑줄 쳐놨습니다. 그럼 이거 왜 물어봤냐는 거죠. 매우를 물어봐서 뭐 하겠다는 거야. 아 이거 사실은 비교급 수식이에요. even better much better 이게 가능한데 very better 이런 것들 없다는 점인 거죠. 이게 왜 없냐면요. much better much more a lot more a lot better 같은 경우는 발음이나 내용 전달이 매우 쉬워집니다. 발음이 되게 부드럽죠. 근데 very better very more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끝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수식하는 녀석은 정해져 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비교급 수식하는 부사였고요. 또 다른 이슈는 바로 양부의 as입니다. 영어에서 형부사의 위치는 뭐였냐면 부사가 사실은 어느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쵸. 부사는 문장 맨 앞 같은 랜덤한 자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허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녀석에 불과한 거고 근데 이 자리가 형부사의 구별로 따졌을 때 누가 봐도 부사 자리 같은 거예요. 형태는 as라는 접속사가 나와있고 주어 자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 부사 자리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 이거지. 여기는 as를 뭐라고 이름 붙였죠? 양보의 as 그래서 해석은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해석이 됩니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해석될 때는 반드시 앞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형부사의 구별로 앞에 부사 딱 넣어놓고 얘랑 얘랑 누가 맞니? 라고 하게 되면 아 뜻을 해석을 해보니까 문맥의 기반을 둔 풀이를 해보니까 어? 이거 비록 뭐뭐 일지라도거든요? 부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맞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뒤에 해석을 해봤더니 자동사가 있네? 자동사는 누굴 필요로 했었죠? 빨리 얘기해봐요. 자동사는 아무것도 없거나 뒤에 보호가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자동사는 누구였지? 해석했을 때 을룰이 궁금하지 않고 상태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심스 같은 동사 그죠? 스테이 같은 동사 혹은 비컴 같은 동사가 딱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뒤에 보호가 필요하죠. 이 보호가 누구냐면 좌편이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해석이 비록 뭐뭐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좀 이상하지만 처음에 보면 조금 문제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아 이거 양보의 S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용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형부사의 구별을 잘 풀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해석해봐도 이거 맞습니다. 비록 이상하게 보이지만 부사자리처럼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 양보의 S 잘 정리를 해두시고 문제풀이에서 반드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부사에 관한 개념 정리를 쭉 끝내봤는데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고 체크해두시고요. 바로 뒤에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도 확인해두시고요. 제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형부사 개념 정리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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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